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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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는 버섯인데 못 먹는 버섯인가 이제 다 왔어 그만가자 바나나 이렇게 바나나 그러면 여기 개미밖에 개미들이 많이 먹었는데 장수풍뎅이 온다고 했는데 개미만 왔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잘 따라와요 애기들이 할머니가 사탕이나 또 그래 어머 세상에 이빨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싫어하더라고 어머 세상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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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더 달래 이거 한 개 있다 이거 아빠 하나 드려 오 할머니 건강하세요 하고 인사해 감사해요 우리가 여기 애들이 있거든 11살, 8살 건강하세요 잘 다녀오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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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볼까 오 세상에 사랑입니다 이것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지금 먹어 빨리 먹어 아빠 비타민 사탕 맛있어 응 커피야 그렇다고 좋아 아빠 비타민 사탕 응 저도 초콜릿을 먹었어요 나중에도 사줘 너무 맛있어 수액이 흐르고 있어? 뿌리 나무뿌리 응 가자 정유찬 짠 안갈거에요 할머니도 여기 몸가고 멈춰있어요 10초만에 뛰어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와 잘한다 10초가 아니고 5초만에 뛰어갔어요 우리 유찬이 잘했어요 덥다 덥다 이제 그치 나뭇잎 나뭇잎 한번 봐 너무 예쁘지 이거 이거 냄새 안 좋아 향기 맡아봐 어때 할머니도 볼까 아야 가시 있는데 이거 어떻게 뜯었어 가자 가시 없는데 가자 가자 가시 있어 아파 진짜 진짜네 진짜 있지 근데 안아프네요 버려 이제 이런거 땀은 안돼 왜그런가면 땀난거 봐 땀을 닦아 땀을 닦아 뭐하는거야 야 저기 웃자 아 못살아 벌레가 달라돌면 어떡하지 아 웃겨 나는 옷으로 땀 닦는줄 알았더니 옷을 벗어버려 아 나는 옷으로 땀 닦는줄 알았더니 옷을 벗어버려 하하하 민찬이도 옷 벗는거야? 아 웃겨 가자 가자 조심조심 어디 정상 끝까지 가자고? 우리 진우 따라오면 여기 노래통 있는데 노래 시간도 없겠다 아 아 아 유찬아 이제 눈은 좀 어때? 아 의사생님이 뭐라 그랬어? 어 아빠하고 상담하고 아빠하고 상담했어?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사나이 같아요 수영할때 딱 수영할때 어 뒤로 가면 넘어져요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 가자요. 할머니가 먼저 갈까요? 나 다리 안 아파. 여기까지 와도? 아빠 나 다리 진짜 조금 아파. 아빠, 왜 오? 신발 속에 뭐가 들어갔구나. 이따야. 아빠야. 응? 아빠. 보자. 시원하게도 하고 독기도 하고. 하이! 아빠 죽었어? 다 왔다 이제. 다 왔다 요. 여기 있어? 아빠. 아빠 죽었어? 빨리 빨리 통과해 빨리. 지금 뒤에서, 뒤에서 진짜 먹어 오고 있는지 알아? 응. 다 왔다 말이야. 내일 수행인데도 먹으러 오고 있어. 진짜? 이런 게임이야. 어? 저희들이 좀 괜찮아. 저희들이 좀 괜찮아. 아빠 밑에 보고 갈게요. 여기 여기까지 왔지. 어? 아직까지 정상 아니네. 날이 따라오고 있어. 나은? 오 wood Street. 다 왔다. 나은? 나은? 뭐 가고 있어.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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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나은? 와 잘 가는데 조심 야 오다 오니까 진짜 증상까지 와버리네 language 더워 movements 근데 기분은 차감 좋아요 가자 더 왔다 아 뜨거워 조심해 민찬아 거기 햇빛 뜨거워 여기서 해 유찬아 거기는 넘어지면 산 그 밑으로 굴러 이쪽으로 와 뭐하는 거야 유찬이 오토바이 타고 있는 거야 수상스키 와 유찬이 수상스키 잘 타더라 이제 안 넘어지지 수상스키 공부하는 게 뭔지 알아? 응 공부할 때 손을 이렇게 잡아서 지금 넘어져 응 응 엄마 이리 와 엄마 이거 너무 식잖아 엄마는 이제 군용용 잡아주세요 산사나이 같아 됐어 이제 그만 오 위험해 위험해 됐어 이제 내려와요 뭘 잡아줄까요 응 할머니가 돌려줄까 나 이거 왜 이렇게 하는거지 몰라 하나 둘 셋 맞아 맞아 손자들과 행복한 시간 좋아요 저런 소리들이 제겐 아주 행복이에요 그게 할머니한테 보여줄거야 오 그거 뺑뺑 돌아가서 조심해 위험하잖아 유찬아 이제 그만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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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야호 그렇지 오 잘한다 아 경치 좋다 그자 어머니 소리질러보세요 안녕 저기까지 들려요 야호 됐어 야 조심조심 날아가라고 하나 둘 신발 벗지마 여기 찔려 제가요 우리 유찬이랑 이렇게 업고 내려가요 업고 놀자 근데 조금 힘은 들어도 기분은 좋네요 유찬 응 응 으흐흐 오 세상에 살고가 이따만큼 익었어요 오우 근데 이건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와 탐스럽다 이건 따볼까 맛있겠다 다시 한번